돼지, 개, 닭 돼지, 개, 닭 돼, 개, 닭 그런데 올해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30대부터 볼게요 이사기 20대, 28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뭔가 변동, 변화일 수는 없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0들어가는 돼지 40들어가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뭔가 변화일 수가 따르면서도 내가 이름이 나고 광이 나는 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반기 들어가면서 아니야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뭔가 변화일 수가 같이 따르면서 중반기에는 그 변화일 수가 안정권에 접어드는 달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진행을 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과감히 도전을 하셨다면 그거를 이제 수확하기만은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펼치거나 뭐하기보다는 내가 준비했던 거에 있어서 정말 그 곡식이 잘 익어가게만 도화를 주신다면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대야 52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에 정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52세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오시면서 뭔가 운이 조금은 많이 힘들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중반기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꺾여야 돼요 왜 흔히 말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50대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조심을 하시고 나시면 하반기에 그나마 조금 풀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64세 기해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괜히 마음 전주르고 정줬다가 뺨 맞는 형국이고 내가 정말 마음 줬다가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형국이니 그것만 조심하시고 나시면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70대야 올해 상문 바람 너무 심해요 70대 돼지띠 같은 경우에 70대가 없구나 70대 있네 76세 정해생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건강수가 악재가 들고 내가 정말 상문의 바람이 같이 따라 들 수가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그런데 올해 개띠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만 개가 이게 충이인가 왜 난 자꾸 이민년에 충이 든다 그러지 이민년 한 해가 굉장히 힘들 수전이에요 개띠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없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는 형국이고 뒤로 가도 앞으로 가야 되는 형국 정말 까꾸로 가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내가 뭔가 큰 변화나 고충을 겪기보다는 그냥 지금 자리에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나시면 오히려 더 괜찮겠다 그래요 그런데 50대가 있나 개띠 중에 있네 53세 경술생 개띠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조금 일확천금이 있어요 뭔가 투자를 하거나 계획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좀 하세요 내가 정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는 형국이고 뒤로 가도 앞으로 가는 형국이지만 금전의 수는 운이 따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빚이 크게 날 수 있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닭띠 같은 경우에는요 20대 30대를 지나서 20대 30대 닭띠 같은 경우에는 보자 20대가 닭띠가 없고 30대네 30 개요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변동수가 크게 들어요 내가 문서수도 크게 드는 해이니 내가 혹시라도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다거나 뭐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올해 도전해 보세요 그럼 내가 좋은 자리에 안착을 할 수 있는 해라 그래요 그리고 40대 닭띠 같은 경우에는 42세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고 걸어가세요 올해 42세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도전을 하거나 새롭게 시작을 함에 있어서 조금 걸림돌이 같이 따르는 형국이고 특히나 내가 가족들 때문에 가정사에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정말 폭삭 망할 수 있으니 그냥 귀닫고 눈 감고 진행을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66세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건강수만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그러고 나면 크게 고락은 없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70대 닭띠 크게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해 닭띠 자체가 마음의 병이 되게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귀닫고 눈 감고 걸어가셔라 그래 놓고 나면은 크게 탈 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돼지띠가 좋네 돼지띠가? 아 역시 돼지 역시 돼지 네 그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